대한민국의 인간, 해복국민 여러분, 나는 큰데,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판악될 수가 없습니다. 대한민국 검찰이 매물죄를 적용하려고 하니 낫동 이런 거 먹은 게 없는데 어떻게 탄핵이 됩니까? 내물죄가 안 되니까 제3자 내물 공격죄로 만들어서 큰 금액을 넘겼는데 어떻게 통지행기는 재로 물릴 수가 있겠습니까? 여러분, 통지행기는 선거해야지 법을 하는 게 아닙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탄핵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이 말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D-ROW 20번. 지금 현재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못 올라와서 목소리를 뱉하고 기다리겠습니다. D-ROW 20번. 여러분, 자발적으로 물러서주시오. 네,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우리 탄핵이국, 우리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모금을 해준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무대도 정말 열악한 환경입니다. 많은 분들이, 관계자 없는 분들이 올라오시면 이 무대가 문헌입니다. 그래서 우리 기자분들도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렸고요. 그리고 이 LED 뒤에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, 거기에 많이 올라오시면 이 LED가 무너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드리고요. 지하철, 우리 여기 오후 출구 밑에서 모들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뒤쪽하고 여러분들 칠사 지켜서 많이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해국시민 여러분,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, 제가 지금 상봉을 입고 있으니까 혹시나 자파들처럼 무슨 퍼포먼스를 하려고 상봉을 입고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오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. 저희 아버지는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안 안되는 301호에 압치가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왜 하겠습니까? 대한민국에서 종봉 자파를 몰아냅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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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여러분, 제 앞에는 선상대 사회자님께서 어제 아버님이 별세하셨습니다. 이렇게 상봉을 입고 아버님의 유언인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이 난국인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. 여러분, 태극기 한 번 힘들어 주십시오!